다음 지휘자는 여러분 잘 아는 헤르벳 폰 카라앤입니다. 1945년부터 돌아가시는 1989년까지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종신지휘자를 지냈던 카라앤. 여러분 이 카라앤은 지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음악시간에 다 이거 한번 해보셨죠? 4분의 3 박자 하나 둘 셋 4분의 4 박자 하나 둘 셋 넷 4분의 3 박자 한번 해봅시다. 시작 하나 둘 셋 4분의 4 박자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제가 이렇게 지휘하게 되면 제 손이 매 박자마다 한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. 보세요. 하나 둘 셋 넷.